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의 빈자루를 느끼는 쌍둥이네와 달리 알콩달콩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루네. 하루야, 아빠랑 랩 베틀 할래? 응. 그래, 아빠부터 할게. 여, 하루. 내 마루. 위에서 한 자루. 똥 자루라고 할 뻔했어. 오 진짜 여기까지. 이게 더 많이 싸우지, 또 이게 더 많이 싸우지 아빠, 나 말 사고 싶어 아빠, 나 말 사고 싶어 아빠, 나 말 사게 해줘 다시 아빠가 얘기해볼게 평소 동물 사랑이 남다른 하루를 위해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는 동물 체험장을 찾았는데요 저기 뭐야, 하루? 어떤 거? 저기, 저기 있는 거 보는 거 저기, 들어가 봐 가봐 저건 사슴이야, 타면 안 돼 사슴을 타면 안 되는 건 아는구나 말만 봐야지 말 이름은 뭐예요? 추천이라 그래요, 말은 네, 만져보세요 네, 만져보세요 말 타고 싶어? 응 지금 말이 좀 심란해 해가지고 근데 저 말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왜? 마라 하났어? 마라 하났어? 뭐래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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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왜 말 안 해줘 말이 지금 하기 싫대 닭나귀야 이름이 뭐야? 닭나귀야 이름이 뭐야? 너 말 어떻게 해? 너 아직 말을 못 하구나 얘 이름은 뭐예요? 이름은 아직 안 지웠어요 이제 지어야 돼요 태어난지어 한 번 지어줄래? 이름? 이름 한번 지워주실래요? 이름, 이름 뭘로 할까요? 털 털 털? 응 이름을 털로 하자고? 요즘 그렇지 않아? 새로운 거 같아? 흠 이렇게 있지? 이렇게 있지? 야, 야! 야, 먹어 야, 먹어 이쁘게 말해줘야 먹지 야, 먹어 야, 먹어 야, 먹어 먹어 그거 먹고 싶지 않나 봐 아, 당근 먹고 싶나 봐 아루야 워금인데? 그러네 워금인데? 그러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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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 마리만 좀 주시지? 야, 뭐 안 돼 둘 두 손 둘 네 네 금괴 새끼예요, 저게 네 조심해 네 얘네 사납지 않아요? 네, 사납지 않아요 아직 병아리들이라 알겠어요, 그렇게 할게 어떻게 잡는 거예요? 파리야 잡지 마 새 무서워 그래도 괜찮아요 아우 아우 파리야 나가자 파리야 나가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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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잘 잡지? 다친 거 아니에요? 파리야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동물을 잘 잡아요 사냥 약한 기질이 있나 봐요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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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여긴 뭘까 하루야 아우 아우 아아 아 HE audiences 이렇게 요 그냥 이러고 있어. 여기 내밀고 있을게요, 여기 내밀고 있을게요. 하루야, 하루가 엄마한테 새 사달라고 그랬지? 응. 근데 엄마가 새 채워야지. 엄마가 워낙 워낙 새 사줄 거야. 그 새는 엄마가 치료하는 새가 아니야. 엄마 부탁해요. 뭘 부탁해요? 새, 부탁해요.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? 그럼 아빠가 이걸로 새 잡아줄 거야? 잡아줘서 집에 데리고 가자고? 엄마한테 물어봤어? 네. 엄마가 뭐래? 엄마가 집에 데리고 가도 잘해요. 언제 그랬어, 엄마가? 말도 안 돼. 엄마한테 전화해본다. 네. 하루야, 하루야. 엄마, 엄마. 엄마, 새 사도 돼요? 안녕하세요. 혜정아. 하루야, 엄마한테 다시 물어봐. 엄마가 허락 안 하면 안 돼. 엄마. 네. 엄마 해도 돼요? 뭘 해도 돼요? 엄마, 전 안 들려. 새. 새 사도 되냐고, 새? 네. 새, 새. 회 말고 새. 회를 사는데 왜 자기한테 물어봐. 새 먹어. 아니, 새. 회 말고 새. 여기 진짜 전화 안 터지나 보다. 외모세요, 엄마. 이거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있단 말이에요. 알았어, 아빠 좀 바꿔줘. 여보세요? 오빠. 오빠. 와, 진짜 오빠 눈치 없이 내가 못 들을 척 하고 있는데. 얼마인데? 새 얼마예요? 세 장까지 6만 원이요? 세 장까지 해서 6만 원. 세 장 왜 이렇게 싼 거야? 싼 싼 싼 싼 싼 싼 싼 싼 싼. 두 마리 사갈 거야, 두 마리. 두 마리. 엄마가 괜찮대. 야식도 날아다니는 거 싫다고. 하루야, 엄마가 괜찮대. 색깔 골라. 고마워. 아, 고마워. 땡큐. 끊을게. 하루가 저한테 아빠 동물원 만들자, 우리 집에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언젠가 몇 년이 지나면 타조까지 구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너무나 많이 찾아봐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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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